식품 식약청에 나가는 휴대용 gps 시계 입니다. 재질은 스텐으로 되어 있구요. 사이즈를 보겠습니다. 사이즈는 160mm, 가로는 160mm 이구요. 두께는 70mm 입니다. 그 다음에 높이는 95mm 95mm 입니다. 그리고 지금 전원을 꽂으시면 충전 표시등이 켜지면서 충전도 되면서 표시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야외로 나가셨을 때는 휴대용이 되므로 해서 전기를 꽂을 수 없는 상황이 겠죠. 야외일 경우에. 휴대용이 있기 때문에 전기를 뽑아도 계속 표출되는 휴대용 gps 시계 입니다. 3만년에 1초도 안틀리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4만년에 1초도 안틀리는